자 자 오늘은요 이제 또 우리가 새로운 앱을 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그 여행사의 그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에 그 여행사 홈페이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플러터로 개발할 수 있는 그 종류가 에 엄청 다양하거든요 플랫폼이 그래서 에 한번 보면은 자 플러터로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은 제일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할 수 있는게 모바일이잖아요 그쵸 모바일 모바일은 이제 안드로이드가 있고 안드로이드가 있고 다음에 이제 아이폰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pc 계열이 있어요 pc 그래서 pc는 이제 pc 에서 진짜 설치되서 실행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제 윈도우로 말하자면 exe5이죠 그래서 이제 이쪽은 윈도우즈가 있고 그 다음에 맥도 가능합니다 맥도 아이폰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리눅스도 가능해요 대단하죠 거기에다가 이제 웹도 가능합니다 웹도 그 뭐죠 음 그 이제 하이브리드 쪽에 이제 많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ms 에서 이제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자 이런 쪽에 이제 자마린 이라는 게 있어요 자마린 그게 이제 이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 하이브리드 개발 툴이라고 그래요 개발 뭐 툴 이렇게 만들게요 여기에 이제 플러터가 있고 이제 아주 대표적이죠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리액트가 있고 근데 이제 리액트는 이제 리액트가 원래 이제 그 웹 개발용 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모바일용으로 해서 리액트 네이티브 네이티브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장점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모바일 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제 재미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ms 계열에서 만든 게 있어요 거기에가 이제 자마린 이라는 게 있고요 자마린 자마린 근데 요거 이제 자마린이 이제 버전업 되면서 이게 좀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느냐 마우이라는 게 있어요 마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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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크로스 플랫폼입니다 근데 요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마우이 마우이 같은 경우 자마린에서 사실 업버전 됐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자마린이 원래 그 오픈소스 독립 회사였었거든요 근데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를 같이 개발한 소스로 같이 개발해 준다 그래 가지고 이게 그 엄청 회사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게 ms 한테 그냥 통으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ms 사가 됐던데 원래는 별도 회사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가 되냐면 그 이후에 그런 다음에 이제 플로터가 나왔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자마린에서 뭐라 그럴까 이게 이제 약간은 그 플로터는 거의 소스가 제가 보기에는 95%는 중복이 돼요 플랫폼에 상관없이 이렇게 한 95% 정도는 이제 뭐 거의 공통으로 씁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은 그거보다는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한 뭐 90% 정도 한 그 정도 뭐 한 8 90% 정도 그러다가 이걸 이제 조금 더 편하게 해 갖고 여기에 이제 그 ms가 미는 것 중에 그 윈도우 쪽에 WPF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하고 믹스돼서 나온 게 이제 마우이거든요 문법을 좀 많이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호환성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높아지도록 근데 아직 자마린까지 아니 이제 플로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것도 뭐 한 95% 정도 호환성 근데 이거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거꾸로 이거는 이제 PC는 안 돼요 모바일만 됩니다 이거는 PC는 안 되고 그리고 웹도 안 돼요 모바일만 순수하게 됩니다 자마림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플랫폼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이거죠 모바일도 되고 PC도 되고 웹도 되고 하는 것은 현재는 그 저 플로터 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리액트도 된다고는 보는데 그쵸 근데 이제 이건 좀 조금 애매한 게 사실 리액트 네이티브도 완전한 네이티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앱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뭐냐면 이제 일종의 웹뷰 같이 HTML을 안에다가 내장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나 이런 100% 물론 이제 거의 뭐 한 99%는 지원되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100%는 아니라는 얘기죠 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 뭐 굉장히 독보적입니다 그 예전에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 툴과 비슷한 것이 있기는 했어요 완전한 V툴들이 근데 이제 다들 이제 볼랜드사라고 예전에 그 유명한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도 이런 비슷한 걸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알게 뭐 너무 사용자층이 적어서 그냥 지금 유흠이 해졌어요 그리고 볼랜드사는 지금 팔려가지고 어 이름이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다른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2, 30년 전에 그 터보 파스칼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파스칼 언어로 했던 거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델파이라는 언어로 개발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죠 그래서 지금 뭐 쓰는 회사가 있긴 할 거예요 근데 뭐 제 생각에는 10% 이하 한 뭐 몇 프로밖에 안 쓸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멀티플랫폼을 제작할 수 있어요 어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오늘 해볼 것은 뭐냐면요 요거예요 요거 어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완벽한 어떤 그 그 퍼포먼스나 그 호환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한 소스 코드로 HTML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냥 이걸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웹브라우저 혹은 PC용 웹브라우저 크롬이나 뭐 엣지 이런 걸로 볼 수 있다는 거 근데 I는 안 돼요 익스플로어는 지금 익스플로어 쓰는 사람은 없겠죠 어 혹시 모르니까 이미 뭐 단종 됐으니까 어쨌든 I는 안 되고 예 그래서 HTML5 기반을 지원하는 그 브라우저들은 다 돼요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에서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웹페이지를 갖다가 그래서 이건 좋은 게 웹페이지를 아직도 좋아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장점이 있어요 홈페이지의 장점이 뭐냐면 실시간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예요 앱은 이게 안 되잖아요 웹만 가능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웹서버에 우리가 소스만 배포하면 그냥 바로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근데 앱은 이게 안 되는 이유가 현재 앱을 배포할 수 있는 플랫폼이 크게 두 가지 잖아요 구글 플레이스토어하고 플레이스토어하고 그 다음에 앱스토어하고 근데 이 플레이스토어 같은 경우는 배포 시간이 엄청 좀 그나마 좀 빠른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냐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같은 경우에 처음 심사하면은 하루에서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심사가 있고 처음 심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갱신이 있겠죠 업데이트 업데이트가 있고 그리고 앱스토어는 이거보다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처음 심사할 때 제기주도는 한 뭐 보통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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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에서부터 최대 7일인가 걸린다고 나와요 그리고 업데이트는 1일에 하루 정도 하루 정도 하루나 이 정도인데 요거는 이제 처음 심사할 때 보면은 거의 1일이면 거의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업데이트는 실제 보면은 지금 한 3-4시간이면 업데이트가 되더라구요 제가 앱을 갖다가 올리면 거기에서 이제 승인이 날 때까지 보통 한 3-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포할 때 딜레이가 약 한 30분 정도 그 정도 배포 딜레이는 뭐냐면요 그게 이제 모바일 플레이스토어에서는 보이는데 아니 웹에서는 보이는데 모바일에서는 잠깐 안 나온다거나 이런 약간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앱스토어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해요 개발자 등록 개발자 등록 개발자 등록 개발자 등록 개발자 등록 개발자 등록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뭐 그냥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무료에요 따로 뭐 돈 내는 건 없어요 근데 앱스토어는 이게 좀 복잡해요 앱스토어는 처음에 개발자 등록을 해야 되구요 개발자 등록은 보통 심사가 1주에서 3주 정도 걸려요 3주 그러니까 빨리 나면은 1주 정도 보시면 되고 3주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리젝을 당해요 그러니까 심사에 탈락을 할 수 있어요 개발자 심사 자체를 갖다가 그래서 리젝 되면은 또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이제 1,2주 그냥 휙휙휙 가버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뭐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요게 이제 보통 1년 단위로 갱신이 되거든요 단위 갱신이고 비용이 대략 한 10만원대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시점에 예 10만원은 아니고 10만원대 예 예 예 한 뭐 12만원 그래서 한 15만원 고사였던 것 같아요 1년 단위 그리고 일단 이게 먼저 승인이 나야 되고 다음 이제 두 번째 할 것이 앱스토어 같은 경우는 앱을 이제 심사를 하잖아요 심사 처음 심사죠 처음 심사 요게 되게 뭐라 그럴까 훨씬 까다로워요 구글보다 그래서 이제 첫 심사 통과하는게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2개월은 여유 있게 좀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처음 심사하면은 에 뭐죠 물론 화면 같은 거 준비하는 거 이거는 뭐 거의 같아요 거의 같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에 타블릿이 여기가 있었나 별도로 근데 여기는 이제 완전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순수 모바일이냐 핸드폰이냐 아니면 타블릿이냐 아이패드죠 아이패드 그거에 따라서 그 디자인이나 이런걸 따로따로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한번 리젝 되면은 보통 짧으면 한 2,3일 길면 일주일 걸려요 그러니까 뭐 하나 고쳐 그러니까 심사를 하다가 쭉 지들 심사하다 뭐 하나 딱 걸리잖아요 요 부분 고치세요 해갖고 그걸 딱 고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접수하고 또 한 2,3일 있다가 또 그 다음 거 뭐 에러 났으니까 또 고치세요 그러니까 틀린 것을 한방에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스텝스텝 계속 넘어가면서 걸려요 그래서 보통 제 경우에 오면 적게는 한 서너 번 리젝을 먹고 많이 먹으면 막 열 번도 먹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앱스토어는 그래서 이제 여유 있게 1,2개월은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갱신도 마찬가지에요 갱신은 갱신은 약한 제가 보기에 한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잡으셔야 됩니다 리젝이 안 당한다는 그 전제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만약에 한서 하나의 동일한 앱을 가지고 운영한다 하면 쉬운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에러가 났을 때 어쨌든 3일 동안은 그 에러를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배포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렇고 근데 이제 웹은 좋은 게 뭐냐면 바로바로 배포가 되잖아요 그쵸 내가 침사라는 것도 없으니까 내가 서버에 올리면 되니까 다만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 실시간 서버 업데이트가 안되니까 한번 내렸다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단 때문에 백엔드 때문에 백엔드 만약에 이게 만약에 뭐 제일 뭐 php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실시간 돼요 실시간 그냥 저장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이제 스크립트 언어거든요 스크립트 언어가 저장하면 그때서부터 그냥 바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자바로 많이 하잖아요 자바나 뭐 asp.net 이런 것들은 컴파일 언어라 어쨌든 서버를 배포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내렸다가 배포하다 보니까 요거 이제 새벽에 이제 배포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중간에 낮시간에 해버리면 로그인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튕겨 나가죠 그리고 서버가 죽어버리니까 서버를 완전히 내리고 다시 올려야 되니까 내렸다가 그래서 이제 새벽 배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단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즘 플로터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재밌는 이슈들이 좀 있어요 뭐 어떤 거냐면 요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거 요걸 갖다가 플로터로 구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플로터 또 그게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코드 푸쉬라는 게 있어요 코드 푸쉬 코드 푸쉬 코드 푸쉬는 뭐냐면요 한번 사용자의 모바일에 깔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변형할 게 있으면 그 변형된 것을 웹신사를 거치지 않고 내가 서버에다 올려놓으면 그게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어 굉장히 획기적이죠 근데 아직 이게 이게 구글은 그나마 좀 되는데 아이폰은 아직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현 시점에서 지금 2003년 지금 9월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요건 이제 좋아지라고 보는데 이제 문제가 가격 이게 유료입니다 유료 서비스인데 비싸지는 않아요 아니요 조금 애매해요 이게 이게 뭐 4000번 배포할 때 그러니까 그때 뭐 한 5만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당 뭐 한 10원 정도 1회 배포할 때 근데 이게 애매한게 업버전 횟수가 4000번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설치 횟수예요 설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고객이 4만명이다 하면은 한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50만원이 날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코드 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인트라넷 같은 경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병원에서 플로터로다가 뭐 환자 진료용 앱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우리 회원수가 뭐 한 500명 1000명 정도 되는 어떤 그런 유료 서비스 개발 회사 같은 경우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빨리 빨리 해주고 싶다 할 때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일반적인 앱에서는 이거 문제가 있어요 비용이 감당이 안 돼요 만약에 회원수가 만명이다 하면은 한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제 10만원씩 깨지는 거죠 오케이 자 어쨌든 이런 거 가 있고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될 게 음 우리가 이제 실제 플로터로다가 그러면은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만들 수 있어요 어 우리 지금 보면은 그렇죠? 웹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게 조금 저도 해보니까 약간 무거운 거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화면에 우리가 html 코드를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다트 코드로 쓰잖아요 그것이 html로 바뀌어지는 형태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바꾸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코드가 복잡해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자바스크립트로 변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컴포넌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런 코드가 스크립트로 변형이 되다 보면은 이게 약간 필요 없는 코드들이 덕지덕지 좀 붙어요 그러니까 좀 무거워지죠 근데 하나 좋은 것은 html을 몰라도 화면 디자인을 전혀 몰라도 다트 문법의 플러터 코드만 가지고 화면을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죠 그렇죠 내가 html로다가 사실 내가 html 모른다 근데 내가 다트 코드는 알아요 플러터 코드는 그러면 html 10줄 쓰는 것보다 차라리 다트 코드 20줄 쓰는 게 더 편할 수가 있거든요 화면 레이아웃 잡는 부분에 특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한 장점으로 들어가요 전문적으로 아주 복잡한 홈페이지를 만든다 그러면 당연히 html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간단하고 한 페이지 짜리나 서너 페이지 짜리를 만든다 근데 html이 능숙치 않다 할 때는 다트로 해도 돼요 플러터로 사용하셔도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과연 플러터 홈페이지를 만들 때의 장점이 뭐가 있느냐 살펴보면 제일 좋은 게 이거죠 그렇죠 단일 코드 베이스 모바일도 앱을 바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배포용 앱도 만들 수 있고 이걸 웹에다가도 그대로 옮길 수 있다는 거 사실 이런 건 없어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올라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이제 웹도 요즘은 물론 다 지원된 핫 리로드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코드에서 바꾸면 실시간으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웹도 똑같이 됩니다 웹 브라우저를 창에 옆에 띄워놓고 실제 다트 코드를 코딩하면서 디자인이 바뀌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그냥 핫 리로드라고 하거든요 핫 리로드라고 하거든요 핫 리로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생산성이 좋아지고 다음에 이제 웹 접근성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이냐면 우리가 쓰는 플러터에 위젯을 웹에 그냥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많은 것들 있잖아요. 버튼도 있고 텍스트 필드도 있을 수가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이 굳이 html 코드 하나도 몰라도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다음에 responsive 디자인은 뭐냐면 이게 이제 한동안 유행했었던 게 있어요. 이게 반응형 디자인인데요 반응형 디자인은 뭐냐면 이거는 화면의 크기에 따라 디자인 레이아웃을 아이고 잠깐만요 제가 그 얘기를 안 드렸는데 지금 안 보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외부를 하다 보니까 외부로 하려다 보니까 해상도를 지금 올렸어요 그래서 아마 좀 뭉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다시 키울게요 아 좀 답답했을 텐데 처음에. 자, 폰트를 좀 키웠습니다. 자, 반응형 디자인이라 그래서 플랫폼에 따라서 디자인을 바꿔주는 거에요. 화면, 정확히 말하면 화면 폭에 따라 디자인 변형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에서 보는 화면하고 타블렛에서 보는 화면하고 다음에 PC에서 보는 화면에 따라서 디자인을 다 바꾸는 거에요. PC의 디자인을 모바일에서 보면 작아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반응형 디자인이라고 해서 그 폭에 따라서 디자인을 바꿔주게 만드는 게 반응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형의 그 전 단계로는 뭐가 있었냐면 플랫폼별 디자인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초기에는 처음에는 이걸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반응형 디자인으로 한참 유행을 했어요. 근데 사실 반응형 디자인이 한계가 있어요. 디자인이 복잡하게 꼽입니다. 이게 한 소스에서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PC, 타블렛, 모바일을 여기서 한 소스에서 다 작업을 하다 보니까 소스가 되게 막 복잡하게 꼬여요. 그런 반면에 플랫폼별 디자인은 뭐냐면요. 이게 플랫폼별로다가 소스를 따로따로 관리해요. 별도로.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만약 인덱스.html 있잖아요. 뭐뭐. 인덱스.html.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그 앞에 만약에 네이버다. 그러면 가만히 봐보세요. m.naver라고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도메인을 바꾸거나 아니면 뭐 어디죠? 이 플러스인가? 아니 홈플러스. 홈플러스 같은 경우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뭐뭐. 인덱스.html인데 모바일로 들어가면 뭐뭐뭐. 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요. m.index.html. 그건 뭐냐면 화면에 참 로딩 됐을 때 화면 폭이 너무 좁아. 그러면 이쪽으로 점프를 시킵니다. 그리고 화면이 괜찮네 하면 이쪽으로 가죠. 근데 이게 다시 돌고 돌아서 거꾸로 사실 반응형에서 이제 이쪽으로 다시 왔어요. 플랫폼 디자이너. 그래서 요즘은 굳이 반응형으로 안하고 이쪽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좋기는 해요. 한 소스로 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관리가 좀 어렵다 보니까 요즘은 다시 또 이쪽으로 좀 온 겁니다. 근데 어쨌든 반응형이 됐든 이런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화면에 사이즈를 읽어내는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갖다가 해서 우리도 반응형 같이 화면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을 한번 연구를 해볼 겁니다. 다음에 두번째. SOE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서브치 엔진 옵티마이저인데 검색 엔진 최적화죠.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보면 뭐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뭐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뭐 그냥 50점 정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이게 이제 좋은게 네이티브 성능. 이제 뭐 성능은 네이티브의 성능을 100% 내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제 네이티브에 한해서 그리고 이제 다양한 기능 지원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플러터에 있는 그 기능들 되게 많잖아요. 뭐 비동기 통신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부분갱신도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이제 사실 외부 서드파트 라이브러리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플러터 플러터 내 기능하고 다음에 외부 오픈소스 오픈소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커뮤니티도 이제 되게 플러터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국내는 지금 이제 굉장히 또 많이 늘어났죠. 왜 그러냐면은 한 번에 원코딩으로 모바일에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을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커뮤니티도 지금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외국 커뮤니티죠. 그리고 이제 무료 오픈소스라는 거. 그리고 향유에 발전가면서 현재 이게 구글이 대대적으로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글의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플러터로 엄청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 기준에 그 만들었던 그 플랫폼들을 이걸로 지금 바꾸거든요. 그중에 이제 뭐 대표적인게 뭐 일종의 말하자면은 앵귤러 같은 거 이제 쓰던 것들을 이제 플러터로 바꾸고 다트로도 바꿔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는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이게 이제 백엔드도 돼요. 백엔드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백엔드는 지금까지 자바나 뭐 C샵 아니면은 뭐 노드JS 아니면은 이게 또 이제 뭐 PHP 이런 것만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이게 까지도 이제 여기까지 넘어요. 지금까지는 다 프론트엔드였었잖아요. 근데 향후에 백엔드까지도 지금 통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더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백엔드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 사실 뭐냐면 DB 커넥터거든요. 근데 이제 DB 커넥터를 사실 누가 만들어 줘야 되면 DB 개발사가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게 이제 누구냐. 오라클사. 그죠. 그리고 이제 뭐 MS사. 그런데에서 아직 원활하게 다트용 이런 것을 제공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100% 그 기능을 쓰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하여튼 근데 어쨌든 구글이 오픈소스로 다 내놓으면서 이제 완전히 별도로 움직이거든요. 플로터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많으면 언젠가는 뭐 내놓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한계도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한계들이냐. 거꾸로 아까는 SEO 있었죠. Search Engine Optimizer. 근데 사실 HTML만큼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이런 최적화 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집적하기는 어렵잖아요. 외부 라이브러리나 외부 툴, 유료 툴들을 써요. 근데 이제 그런 외부 툴들이 플로터는 지원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최적화는 그것보다는 못한다. 가능은 하지만. 그러니까 가능은 하지만 쉽지는 않다. 이거고. 그다음에 최적화 어려움은 뭐냐면요. 실제 우리는 다트 코드에서 HTML로 자동컨버트가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쓰냐면 쓰레기 코드들이 들어와요. 쓰레기 코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가 좀 이제 무거워져요. 이건 어쩌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최적화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 이제 라이브러리 부족. 라이브러리 부족은 무슨 얘기냐면 웹용에 좋은 라이브러리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웹에 라이브러리에 비해 아직 부족한 겁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이쪽에 오픈소스, 그러니까 우리 pub.dev에서 있는 라이브러리들이요. 웹을 지원하지 않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보통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까지는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웹을 지원 안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건 확인하셔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100%는 아닙니다. 그게. 다음에 이제 교육자료가 아직은 부족해요. 이게 사실 제일 문제예요. 사실 플러터로 아직 웹 개발을 전용으로 사용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자하고 교육자료가 아직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제 시도하는 그런 어떤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호환성 문제는 사실 걱정 크게 안 해도 돼요. 이게 I가 사실은 이제 지금은 많이 없어져서 거의 그 HTML5 규격을 지원하면 그게 웹 킷인가 웹 킷 엔진이니까 웹 킷 엔진이니까 웹 킷 엔진이니까 이 앱 킷 엔진을 지원하면 우리가 다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동쪽 웹 페이지 지원 부족은 사실 이 동쪽 웹 페이지는 누가 사실 하냐면 웹 라이브러리에서 jQuery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jQuery가 지원이 안됩니다. 사실 jQuery를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좀 어렵다는 것. 그리고 웹접근성 최적화는 웹접근성이라고 해서 개발 오더를 주는 측에서 이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웹접근성 코딩을 해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애인들 있잖아요. 장애우라고 해야 하나요. 이것도 걸리죠. 장애인이라고 할게요. 장애인들,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시각장애인도 있고 청각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도 사실 플러터에서는 웹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심이 있었기 때문에 말 잘 되어 있는데 플러터는 없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생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semantic 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semantic 이라는 걸로 텍스트를 넣을 때도 아니면 라벨을 넣을 때나 이미지를 넣을 때도 semantic 해 가지고 거쪽에다가 어떤 의미 문자를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그런 이미지가 보여질 때 그걸 갖다가 글자를 같이 넣어줘요. 이미지에.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냥 읽어줘요. 시각이 안 좋으신 분들은 청각으로 듣잖아요. 그렇죠. 이것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웹 접근성에 대해서도 해결해 나가려고 플러터도 실시하고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뭘 만들어 볼 거냐. 우리는 여행사 홈페이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행사. 근데 이게 여행사 홈페이지가 보는 환경이 웹도 있고 모바일도 있고 타블렛도 있고 여러 환경에서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웹이라는 얘기는 PC에 있고 모바일도 있고 그렇죠. 모바일이라는 얘기는 플레이스토어도 있고 애플 앱스토어도 있고 그리고 타블릿은 마찬가지죠. 여기에 이제 사실 이거는 모바일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모바일에서 웹브라우저를 볼 거냐. PC에서 웹브라우저를 볼 거냐. 타블릿에서 웹브라우저를 볼 거냐. 그리고 이제 모바일은 어떤 스토어에다 배포할 것이냐. 우리가 하는 것이 웹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에 크게 구분은 뭘로 주느냐. 간단해요. 화면 사이즈예요. 화면 사이즈. 그래서 화면 사이즈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그 리스폰스 웹디자인이라고 해서 화면을 갖다가 어디까지를 어떤 기준을 잡고 살 거냐. 그러니까 모바일로 볼 거냐. 타블릿으로 볼 거냐. 아니면 PC로 볼 거냐. PC로 다시 노트북 계열로 볼 거냐. 아니면 데스크탑. 일반 데스크탑으로 볼 거냐. 아, 맞죠. 이게 렛탑이 있으니까. PC, 노트북이 데스크탑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기준은요. 이 폭을 봐요. 폭을. 그러니까 이거 봐 많이 보세요. 이거는 지금 폭이 480 이고요. 320. 이것까지를 우리가 이제 모바일로 봐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넓은 모바일이라고 치면 뭐 한 480? 이 정도. 그러니까 500 미만이면은 대충 뭐로 보느냐. 그 모바일로 봐주면 될 테고. 그쵸. 그 다음에 타블릿은 지금 보면은 요게 768이고 요게 1024거든요. 그러니까 480에서부터 아니면 481서부터 1024까지를 타블릿으로 보고 그리고 그리고 1024 이후의 것을 PC로 보면은 되겠죠. 그러니까 PC는 그 디자인을 할 때 이렇게 되면은 뭘 기준으로 하느냐. 최대 1024로 놓고서 디자인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건 이제 미디어커리에서 제이커리에서 지금 따온 거거든요. 그럼 PC 해상도는 요렇게 봐요. 1024보다 크면 그러니까 최소 폭이 1024보다 크면은 아 그건 PC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리고 768보다 크면 요건 미리 쳐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1024 이상이면은 PC 아니고 768보다 크면은 타블릿 그리고 아니고 그런 다음에 잠깐만요 요거는 없어도 되겠다. 그죠. 767 부터 그 밑으로는 모바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요건 이제 미니고 맥스잖아요. 그 밑으로 이하는 모바일로 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400대에서 왔다갔다 하죠. 모바일에서는 커야 가로 눕혔을 때 이제 말그대로 480 작으면 320 그 정도니까 물론 이게 100%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요즘 이게 문제예요. 폴더 이것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갤럭시 폴더 때문에 폴더 폴드 폴드 갤럭시 폴드 폴더가 맞는지 폴드가 맞는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비율이 안 맞아요. 비율이 이게 이게 무슨 얘기 비율이 이제 가로폭하고 세로폭이 있는데 가로폭에 비해서 세로폭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정사각형에서 조금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뭐 한 3대 아니 4대 5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에 창닫기 버튼이 안 보이거나 이렇게 막 지금 엉망이 돼버렸어요. 사실 이게 이제 사실 고심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폴드 갤럭시 폴드 1,2,3,4 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게 외부 웹도 마찬가지예요. 웹에서 보면은 옆에 나올 때 이게 가려져요. 밑에가 옆에 옆을 다 기준으로 놓는데 지금까지는 그나마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맞추면 여기 화면에 뭐 한 3분의 2를 갖다가 그 팝업창이 띄워놔도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5분의 4 해버리니까 이게 길어져 버리니까 이걸 갖다가 기준으로 이걸 기준으로 뭐 한 두 배 잡았다가는 버튼이고 뭐고 하나도 못 눌러요. 이런 황당한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랬다고 그걸 다 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일단 배포를 하고 나서 배포가 아니라 테스트를 할 때 여러 기기에서 진짜 테스트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특히 안드로이드 쪽은 너무나 해상도가 다양합니다. 됐죠? 예. 자 그래서 이런 화면 사이즈에 대해서 웹은 꼭 고심을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할 때 이것이 웹은 웹이지만 요즘은 모바일을 또 많이 보잖아요. 모바일을 꼭 생각을 하면서 웹페이지 홈페이지를 만드셔야 돼요. 자 다음 그럼 이제 어떤 화면을 만들 것이냐 제가 여러 가지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내 사이트들도 있고 해외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런 형태가 지금 많이 있죠. 이런식의 대부분 회사에 어떤 가만히 보시면 어떤 룰이 있어요. 뭐냐면 회사 로고가 오고 그렇죠? 메뉴가 와요. 위에 쭉 메뉴가 오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바탕화면이 있고 하나 크게 이미지 하나 박아주고 그 위에다가 이런 검색을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들은 이런 것을 넣고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서 예약하러 바로가기 이렇게 이렇게 하나 해놓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실제 사이트들에 대한 사진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렇죠? 추천 사이트들도 오고 그 다음에 그쪽에다가 밑에다가 사용자 평가나 아니면 단순하게 어떤 상호나 타이틀이나 아니면 특장점들 나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요소들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보다는 어쨌든 디자이너들이 기획을 해 줄 테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뭘 좀 고심을 해 볼 거냐면요. 약간 새로운 디자인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에어비앤비 같은 데서 많이 쓰는 디자인인데 입력란 이런 거 있잖아요. 입력란 입력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에서 했을 때 보면 타이틀이 있고 뭐가 있었어요. 입력란이 따로 있었잖아요. 힌트 이것을 하나같이 그러니까 원래 모바일은 체크인이 여기 있다가 딱 커서가 가능성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대부분의 이렇게 두 가지의 라벨이 있고 그 안에다가 실제 데이터나 힌트 텍스트가 오는 이런 형태 우리 앞에서 바로 했었잖아요. 그런 형태로 합니다. 그것을 이제 구현을 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예약하기나 이런 것들 됐죠. 그리고 아 됐네요.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해 볼 거냐면요. 자 이거 잠깐만요. 한번 켜 보자고요. 대충 이렇게 한번 가보자고요. 자 여기서 펜 넣고 이걸로 하면 되겠죠. 펜 어 잠깐만요. 이게 왜 펜이 안 되죠. 어 시원하네. 네. 이게 하도 오래 켜놔서 안되나. 잠시만요. 이거 이거 잠깐만 껐다 켤게요. 네. 다시 껐다 켰습니다. 네. 자 이제는 되네요. 잠깐만요. 이거 좀 남겨놓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펜 색깔 좀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서 펜 찍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화면에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똑같아요. 여기 이제 로고 놓고 그리고 이제 메뉴들이 쭉 오겠죠. 메뉴들이.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배경 이미지를 올려 그래요. 이미지를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예전 에어비앤비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더라구요. 아 이렇게 아까 그 예약 요거 있었잖아요. 요거 예약하고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약 그 상태를. 오. 갑자기. 으 를 그 입력. 그것을 넣어 주려고 해요. 여기 이제 예약. 됐죠. 아 그리고 에 그 밑에다가 요것들 있죠. 요것들. 그래서 이제 요쪽에는 그 추천. 추천. 이렇게 이렇게 넣어줘요 추천 이렇게 추천이 쭉 나오겠죠 그리고 추천에는 타이틀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광고 나올 수가 있고 사용자에 대할 수도 있고 여기 별점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다음에 이런 추천이 PC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모바일에서 이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왜 작아져서 안 보여요 모바일로 바꿨을 때는 이게 자동으로 반응용으로 돼서 나중에 이것이 이렇게 내려올게 이렇게 한 줄에 하나씩만 딱 나오게 됐죠? 그러면 이제 폭에 따라서 그죠? 자동으로 화면 레이아웃이 바뀌게 되겠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럼 이래 놓고서 HTML을 배포를 하잖아요 웹서버에다가 배포를 하면 나중에 모바일로 보든 아니면 PC로 보든 이게 반응용 웹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플러터만 하나만 가지면 이제 홈페이지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아주 복잡하고 무거운 것은 권장하진 않아요 근데 뭐 오지간한 건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코딩 개념이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설문조사나 이런 어떤 그 인트라넷 같은 어떤 이런 계산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일수록 좋아요 단순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것보다는 뭐 예약 받고 뭐 이렇게 줘야 하고 DB 꺼내고 갖고 오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만들어서 한번 이걸로 한번 배포를 한번 해 보세요 이런 또 재미있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시간에는요 전체적으로 이 플로터에서 웹을 개발하려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 그 외에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코딩을 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기본적인 것들 화면의 폭을 읽어오는 방법 그리고 웹에서 썼던 그런 이제 폰트 사이즈나 이런 거 지정하는 그 jQuery 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htms를 주로 이제 쓰는 그런 태그들 있잖아요 뭐 h1, h6,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비슷하게 흉내도 내보면서 여러 가지 코딩을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잠깐 우리 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이제 실제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습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잠깐 쉬시고 이것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